자 우리 또 회사에서 회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2차까지 오셨는데 근데 1차에서 워낙 많이 되셨나봐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본인 소개 본인 소개 네 본인 소개 전에 한번 노래 불러서 존나게 쪽팔려가지고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장교 출신 같아 가호가 나와요 딱고가 어디 나오셨어요 군생활은 헌병대 제일 무서운 헌병대 헌병대가 무서워요 네 알겠습니다 헌병대 출신이시 이경영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와 박수 아군분들 다 어디갔어 아니 엄한 사람이 아군됐어 어떻게 아군분들 다 저쪽에 있어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망년회죠 이제 망년회인가요 송년회인가요 망년회 송년회라고 했어요 네 자 그러면 한마디 있으면 하셔야죠 오늘 또 회식자리를 마련해서 이 자리 한마디 해야 돼 내가 이 자리에 나온거는 12월 10일날 존나 쪽팔려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해서 나왔고 그리고 우리 여기 우리 식구들 행복하고 여기 모든 모든 행복을 위하여 마모템 프리즈 여유 모이는 사람 모든 행복을 위하여 다 엘에스 산전 직원 같아 지금 우리가 근무하시는 분들 같아 지금 분위기가 네 자 어우 이런 뭐 이런 이런 모습이 나가면 안돼요 이게 이게 방송 불가입니다 방송 아 알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준비된 곡은 뭡니까 조지 베이클 셀렉션에 아빈 어베이 툴롱 이 노래 가사 내용 아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저 몰라요 그냥 Only Love Only Love 그런 뜻이 아니고요 헤어지자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뭐냐면 너무나 오랫도록 사랑하는 사람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새로운 애인이 생겨가지고 난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 기존 애인보고 헤어지자는 얘기에요 결국은 러브인데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돼 붙어있어야 돼 조즈베이크 셀렉션에 I've been away too long 술감 내기라니까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못해도 지금 들어주세요 용서가 안됩니다 못하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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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처음에 I've been away chill Now I just can't go I've been away chill I've been away chill No one can feel just like I've been away chill Don't look that way to me It hurts so I've seen I just can't go wrong with love I can't go wrong with love I can't go wrong with love I can't go wrong with love I've been away chill Now I just can't go wrong with love I've been away chill I've been away chill No one, no one can be so strong I've been away chill I can't go wrong with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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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been away chill 자, 아까 도전하셨던 이명훈님께서는 80점이 나왔잖아요. 지금 노래해 보신 우리 이강영님은 과연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점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명훈님께서는 80점이였어요. 자, 지금 우리 이강영씨는 79점.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셔서 강약 조절이 어려우시고 역시는 발음이 좀 어렵다고 79점 드립니다. 그래서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어요.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두 사람은 안 들었어요.